새롭이 오하이오 응? 오하이오? 어차피 요진이 웃고 살았는데 나 힘들다 응 잘 잤어? 아침부터 놀아서 피곤하지 아침부터 놀아서 놀아줘 응? 어? 씹어봐 뭐하니? 귀여워 밥 먹을까? 간식? 응? 왜해? 놀아도 이스라엘 시간대 쇼비 다녀올게. 이따 봐. 금방 다녀올게. 아라카야. 예쁜데요? 나갈 때 사진 찍어야지. 나갈 때 사진 찍어야지. 감사합니다. 굉장히 예쁘다. 이거 뭐예요 근데? 뭔지 모르고 시켜. 페이스터 치워줬고. 파이? 아, 타르트. 진짜 너무 예쁘고. 응. 더하면 부서질 것 같아서. 아, 네네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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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얼스. 났어요? 맛있어. 먹어도 돼요? 응. 어떠세요? 뭔가 이쁘게. 뭔가 이쁘게. 딸기맛 나. 배가 썼네. 우리 엄마. 조용히 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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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마실 수 있겠지? 응? 커피 몇 잔째예요, 오늘? 뭐야? 응. 스카님이랑 마실 것 같아서 저번에 안 마실 것 같아요. 저도요. 짠. 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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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cher Teams 안녕하세요. Ululeeok Develop 웅 temas 문어랑 고기를 amigo 어 맛있겠다 문어랑 문어랑 이런 것도 유명하고 우선 피자가 유명해요. 아까 이건가? 이거 이거? 어? 라자노도 유명해요 골라줘요 일단 이거랑 피자랑 빨아드리겠습니다 서울인데 뭐 이렇게 겹쳤는지 얍 짠 아 제일 맛있겠다 주문하신 음식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와 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오 오 오 화덕비도 오랜만에 아 피자랑 또 다르구나 태현님 와 라자이도 있어. 근데 무릇이 진짜 예쁘다. 유튜브 보면? 유튜브 다 됐는데요? 저보다도? 이거 먹방을 많이 했어요. 많이 봤습니다. 워그인즙스럽다. 여기가 두껍네요. 바지에 페스토가 있어요. 여기다가 망했어. 감사합니다. 열었어요? 어디 앉아? 디젤 화면 어디서 해요? 거기 앞에서? 다 됐다. 다음은 다음은 잘린다시? 뭐지? 너무 추워? 이거 탕하우스 그러게. 탕하우스 맞쌤? 맛있어요? 맛있다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우와 가사 한잔 와 감사합니다 고춤 공유 소금 고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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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는지 만에 빨간색을 가져다보니 이건 중간에 라면이 구입해서 쫄깃때문에 한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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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리스 이 이 이 シーナに公開します 岩から組み立てるこれ 大丈夫? ハイン・ファイリーを行います 大丈夫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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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쁘다 응? 다이주부 완전 나는 정했어 나 에티오피아 예가 제품 그건 어떤 맛이야? 음 원드라스 어느 분이시죠? 아 나구나 서로 지목하셔라 죄송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시켰습니다 너무 예쁘다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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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이 너무 예뻐요 잔이 너무 예뻐요 식구먼 산책은? 요즘 잔이 이쁜 가게를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긴 해 todo 맛있어 술도 chats 진짜 마찬가지 맛있어? 맛있어? 응 약간 내가 상상했던 거랑 다르게 나오긴 했어 상상했던 거랑 다르게 나왔어 나도 노란색깔 케이크 강론 달았거든 네 한 번 봐보자 저게 너 자리야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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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번 봐보자 저기도 자리야? 어 좋아 와 대박 자리를 유튜브가 다 됐는데? 완전 간백해요 나스는 먹을 수 있어? 해바라기 씨 이런 거 아니야? 응 그런 거 먹을 수 있어 접시 깨질 거 같지? 내가 좀 잘라줄게 손 손을 먹어볼까? 나 이렇게 휴대기 방금 어렵다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저게 다 먹으세요? 식값 없지 마 다 드세요 일단 이렇게 아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파이 간파이 괜찮아? 나 탈점 탈점 나 좀 나 좀 몰라 나? 하얀 거 같아 네 어려워 물고기 이름 뭐 어려워 그렇지? 크라이 아 아 음 다음에 응 와 이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. 어떻게 해? 너무 맛있다. 포즈를 부르는 맛